자, 드디어 고기가 입안으로 들어갔어요. 나도 먹고 싶다. 나도. 나도. 밥. 따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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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양호절아. 양호절 보고. 혼자 이제 먹네. 진우도 혼자 먹었어. 아이고, 맛있어. 나는 너네만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. 왜 이렇게 해도 배불러. 어린데면. 장에도 찍어 먹네요. 우리 다 잘 먹어. 밥에다가 제대로, 제대로. 아유, 야, 무조. 아이고, 잘 먹어. 다 먹네요. 이야. 고기 더 줘? 응. 벌써 다 먹었어? 우리 건우는 고기파야. 갈비 먹을 사람. 손. 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. 저거 뜯어 먹어야죠. 아유. 아유. 진우 할 수 있을까? 이야. 안 알려줬는데도. 어? 와,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맛있게 먹어? 이야, 제대로 먹어. 아, 저거 하나 주면 한 20분 정도는 조용합니다. 아, 맛있지. 아유, 저 육즙 어떡할 거야. 어, 봐봐. 진우 봐봐. 엄청 잘 먹는다. 어휴. 그러면 고기 줘? 아유, 예뻐. 근데 불키고. 봐봐, 진우 엄청 잘 먹는다. 그렇지. 산적처럼. 아, 귀여워. 여기 한 번 봐봐. 뜯기도 하고. 아니, 안 먹으러 왔으면 이거 어쩔 뻔했어요. 진짜 뻔했네. 어이구야. 어이구야. 어이구, 많이 먹었네. 여기 젓가락 이렇게. 진우 잘 먹는다. 진우 진짜 잘 먹지. 아유, 이게 또 맛있네. 아유, 이게 또 맛있네. 아유, 이게 또 맛있네요. 아유, 이게 또 맛있네요. 사인 좀 해드릴게요. 쟤 사인. 아유, 저 말고요. 아유, 저 말고요? 아유, 저 말고요? 아유, 저 말고요? 아유, 저 말고요? 아유, 저 말고요. 아유, 나은이랑 건너 사인 필요하네. 아유, 빨리 좀 해. 야, 너네 야. 아빠보다 벌써 더 유명해. 어, 우리 건너블리 사인. 아유, 다정하게 그림을 그려주네. 아빠 구독 당했어. 우리 아빠 축구 선물. 아빠 챙기고. 아빠 축구 선물인지 모르나 봐. 우리 아빠도 사랑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내 거 해도 돼. 해도 돼? 그래서 내가 이거 했어. 어머, 왕관이랑 하트네. 귀여워라. 맞아. 진우 사장님, 식사 괜찮으셨어요? 너네 맛있는 거 사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일할게. 우리도 갈래. 그럼 같이 갈까? 응.